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유닛 23 생략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생략은 매우 자주 일어나죠. 우리말에서도 사실은 생략을 많이 하니까 생략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생략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읽었을 때 어색하다 싶으면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략의 기본 원칙은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온 어구와 반복 어구 특히나 등위접속사, 콤마가 있는 자리, 비동사나 조동사, 투부정사 구 뒤에 투부정사 등등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다. 이건 진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60번부터 보면 Never doubt. 명령문이죠. 의심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데디아를. Small group of thoughtful students. Thoughtful. 생각이 많은. 사려가 깊은 이란 뜻이죠. 이런 시민들의 작은 집단이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The world. 세상을. 있다고 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It is the only thing that has changed the world.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 작은 집단 정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집단이 유일한 것이었다. 뭐한 유일한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세상을 바꿨던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것은 실제로 작은 집단들의 힘이었으니까 작은 집단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생략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끊겨있는 거예요. 문장은.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이걸 보고서는 여기를 이 부분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좀. 지금은 쓰여있으니까 좀 쉬운데 원래 문장에서는 안 쓰여있을 테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Don't judge each day by the harvest you rip. 이게 보면 당신이 rip은 수확하다 거두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수확물. Harvest는 동사로도 쓰여요. 수확하다. 그런데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명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수확물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당신이 거두는 수확물로 하루를 각각의 나를 판단하지 마.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을 하긴 하되 당신이 했던 수확물로 판단을 하지 마. 이런 얘기죠. 하지 말고 But Not A, But B가 되겠죠. Judge each day by the seas you plant. 당신이 심은 씨앗에 의해서 판단을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죠. 똑같으니까. 됐나요? 여러분들 복습 문제에 생략된 어구를 쓰라고 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Most jazz musicians 대부분의 재즈 음악가들은 Can read 쓸 수 있습니다. 음악을 But often don't bother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뭐가 어디에 생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하신 친구들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요. 문장을 읽어보면서 어디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알겠죠. 대부분의 재즈 음악가들은요 음악을 읽을 수 있지만 But often don't bother 이 bother라는 건 악보를 읽다라는 뜻이죠. 음악을 읽다. 제가 죄송해요. 악보를 읽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bother라는 단어는 당연히 괴롭히다라는 뜻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bother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수고스럽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뭐뭐하다. 수고스럽게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는 다른 표현이 좀 달라지죠. 수고스럽게 뭐뭐하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투리드 뮤직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대부분의 재즈 음악가들은 악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괜히 일부러 굳이 굳이 그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들의 예술은요 It's much involved with improvisation 이 단어 알아두세요. 즉흥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연주는 그들의 예술은 즉흥 연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할 수는 있지만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즉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됐죠. 나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every right every right right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러면 권리란 뜻이 되겠죠. 모든 권리는 암시합니다. imply는 내포하다 암시하다 이런 느낌 그냥 의미하다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responsibility 뭐죠. 책임감을 모든 권리는 책임감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모든 의무 모든 possession 모든 duty 자 이거는 이제 생략이 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요.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implies가 생략된 거죠. 모든 기회는 모든 어떤 의무를 내포한다. 그렇죠. 모든 기회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 모든 possession 모든 소유물은 여기도 뭐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모든 소유물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 부분 이게 이제 계속 생략이 된 부분 잡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중요하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people who are confident in cooking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리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more likely to 모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joy various food 뭐죠. 다양한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크죠. then those 이 사람들보다 who are not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자 다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뭐뭐하기 위해서 to complete a task on time 제 시간에 일을 마치기 위해서 even when it is impossible to 자 요거는 좀 중요한 게 어법상도 중요해요. 어법 문제도 잘 나와요. 일단 해석해 한 다음에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even when은 뭐뭐할 때 조차도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할 때 조차도 이것이 뭔데요. 뭐하는 것이 제 시간에 일을 끝마치는 것이 되겠죠. 요리에 생략이 된 거거든요. complete 부터 on time까지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왜 to를 쓸까요. 알아두셔야 돼요. to 부정사 9 to 부정사 9 를 생략을 할 때는 to까지는 써줘야 돼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to까지는 이건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to가 없으면 이리스 임파서버 하면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리스 임파서버 to까지는 써줘야 돼요. 쓸 거면 다 쓰던지 여기까지 다 쓰던지 아니면 to까지만 쓰던지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this is a safety announcement 이것은 안전 발표 안전 공지입니다. 가 되겠죠. due to today's wet weather 오늘의 젖은 날씨 때문에 please take extra care take care 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다라는 뜻인데 extra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신경 쓰세요 라는 얘기죠. while on platform 플랫폼 위에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것도 꼭 이해해두세요. 지금 이해합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while 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속사예요. 그죠.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 있죠.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ile you are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 위에 있을 때 이거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 위에 당신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조심하세요.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생략된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while과 duoring 중에 골라라. 이런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 쌤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없으니까 duoring 아닌가요. 아니에요. duoring은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뒤에 뭐가 왔죠. 전치사 9가 왔죠. 전치사 9는 명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되고 또 하나는 while 위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됐죠.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words are easily identified when part of a conversation but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봐봐요. 말들은요. 단어들은 쉽게 이해된다. identify는 확인하다라는 뜻이니까 쉽게 확인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된다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when 여기도 마찬가지죠. they are 생략되어 있죠. they가 가리키는 것은 words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생략을 그냥 아무 때나 막 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보통은 앞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그때 생략이 거의 되고요. 우리가 분사구문 시간에도 배우는데 아니면은 앞에 있는 주어랑은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명백할 때 이럴 때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기도 주어가 사실상 유죠. 명령문이니까. 그래서 같아서 you are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주어가 words니까 여기도 words가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단어들이 대화의 일부분일 때는 단어는 쉽게 이해가 된다. 약간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맥락.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 단어는 이해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harder to recognize if presented alone 여기도 지금 다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래에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 이 포인트 꼭 이해하시면 어법에 진짜 많이 도움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제시됐을 제시된다면 이거죠. present은 제시하다는 뜻이니까 이 단어들이 혼자서 제시된다면 더 이해하기가 recognize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뭐 생략되어 있죠. 여기도 데이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봐봐요. 단어들은 쉽게 인식된다. 이 단어들이 대화의 일부분일 때 그러나 단어들은 인식하기 어렵다. 이 대화들이 이 단어들이 혼자 제시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구문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 24가로 넘어갈게요. 삽입구문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말을 덧붙이거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구나 저리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보통은 콤마나 대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아줄게요. 여기 다섯 개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삽입, 어구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수거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세요. if any, if ever, if not, if possible, if necessary 너무 자주 나와요. if any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혹시 있다 해도 이런 뜻이에요. 혹시 있다 해도 이런 뜻이고 나머지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봐봐요. good name 좋은 이름 즉 명성은요. like good will 이거는 호의 호의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고 그냥 부사로 보줄게요. 마찬가지로 is God by many actions and lost by one 많은 행동에 의해서 얻어지고요.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얻으려면 되게 많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하나에 의해서 여기도 생략된 거죠. is lost 가 된 거죠. is가 여기 있으니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이거는 원의 액션을 말하는 거고 잃을 때는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명성을 쌓기 위해서는 진짜 너무나 많은 행위들이 필요한데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쉽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다음 writing English 영어를 쓰는 것은요.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삽입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not only reading it 이것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시 가르치는 건 영어겠죠. 그쵸. 영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것도 help you become 당신이 fluent speaker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회화하고 싶어요.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쓸 줄도 모르는데 영어를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간 건문만 들어가지고 그냥 몇 가지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외워서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실제로 들어보면 막 어법도 다 틀리고 막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글쓰기가 먼저 읽는 거 먼저 글쓰는 거 그 다음 글만 쓸 수 있으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다만 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야 조금 공부해야 되겠지만 연습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그 언어에 유창한 fluent 유창한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다음 170번 보죠. 로버트는 할 수 있습니다. 일을요. 어떤 일을 관계되면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오케이 어 while not 이것도 생략되어 있네요. EDG가 생략되어 있겠죠. 이 시 가리키는 것은 work 여기가 삽입인데 위치는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봐봐요. 물리적으로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while 이것이 그 일이 근데 너무나 반복적이고 너무나 지루해서 it de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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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alue와 같은 뜻입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요. 저하시키다 여기 있네요. 여기 써있죠. Any human mind that must engage in it for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 동안 engage in 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여하다 혹은 몰두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몰두하다로 할게요. 이것에 몰두해야만 하는 인간의 정신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을 로봇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어렵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로봇은 감정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진 않아도 하기에 어렵진 않아도 너무 반복적이고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의 정신이 되게 피폐해지는데 이런 일들을 로봇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로봇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너무 반복적이어서 반복적이고 단순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에 몰두해야만 하는 인간의 정신을 저하시키는 이것이 저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물리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지루해서 우리가 거기에 몇 시간 동안 몰두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들을 로봇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어렵죠. 그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 알아두시고 If you go in for an argument 어떤 논쟁을 위해서 들어간다면 Take care of your temper 당신의 성질을 성질을 신경 써라. 당신이 성미를 신경 써라. Go in for a가 뭐뭐 하고자 마음 먹자 뭐뭐 참가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냥 굳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Go in 들어가다 하면 되죠. 당신의 논리는요 여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f any 있다 하더라도 Will take care of itself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쟁을 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무장하고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성질 나의 멘탈 쉽게 말하면 멘탈을 잡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할 것 자기가 알아서 돌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논리가 있다면 알아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멘탈이나 잡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If any는 네가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깔려 있어요. 너는 논리가 논쟁할 때 논리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어도 논리는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논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정신 상태나 좀 너의 템퍼나 성질 머리나 좀 잘 다스려 이런 얘기죠. 이해가요? 이거 말고 제가 문장 하나 더 써드릴게요. 봐봐요. 이 문장 하나 써놓고 공부할게요. 얘가 삽입된 거죠. 얘가 없다 치면 He has read few books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다. 근데 if any가 들어가면 혹시 읽었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if any 알아두세요. 알겠죠? 혹시 읽었다 하더라도 거의 안 읽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저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거야. 혹시 있어도 거의 없을 거야. 이런 느낌. 이게 if any 알겠죠? 이 느낌 꼭 잡아두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nger 화는요 if not restrained 이것도 생략된 거죠. if it is 이것이 만약에 억제되지 않는다면 이거죠. 억제되지 않는다면 It's frequently more hurtful to us than the injury that provokes it. 우리에게 더 hurtful은 더 피해가 더 상처가 될 것이다. 빈번하게. 뭐보다요? 그 부상보다. 어떤 부상? 이것을 야기 프로보크는 도발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것을 야기하는 도발하는 그러한 부상보다 우리에게 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anger가 되겠고요. 화. 화를 야기하는 부상이라기보다는 화를 야기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제안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게 만들었던 그 원인보다 이 화 자체가 나에게 더 해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한테 돈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돈을 사기 친 것 자체도 마음이 아플 것 아닙니까?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를 너무 내면 그것보다도 이 화 때문에 더 내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25화 동격구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동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뭐라는 약간 느낌이 B라는 A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동격을 나타내는 어구들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볼 건데 해석은 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B라는 A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한번 봐봐요. 텀 블루 칩 이거죠. 이게 동격이에요. 블루 칩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옵니다. 포커 칩의 색깔로부터 어떤 포커 칩의 색깔이냐 하면 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포커 칩의 색깔로부터 오는데 그 색깔 이 콤마가 동격이죠. 그 색깔이 바로 블루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동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블루 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주식 같은 거 아니면 주식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연예인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 이런 것도 블루 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아두시고 174번 태도는 Your psychological disposition 이건 psychological 심리적인 성향 disposition 성향이다. 이게 동격이죠. 문장이 끝났는데 또 콤마가 찍혀서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동격인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성향인데 기질인데 personal predetermination not to let anything or anyone take control of your life and manipulate your mood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를 꾸며주거든요. 봐봐요. 개인적인 의사결정 아니면 사전결정 predetermination 사전결정 미리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어떤 사전결정이냐 하면 not to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not to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결정 오케이 let a b anything 어떤 것도 혹은 누군 누구도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당신의 기분을 manipulate 조정 혹은 조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것도 혹은 누구도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당신의 기분을 조작하지 조작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전결정 사전의지 그게 바로 attitude가 되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길 가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럼 내 태도는 어떻게 돼 약간 좀 표정이 좀 뚱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나의 태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은 어떤 것이 나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의지 predetermination 사전결정 나의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바로 태도다. 알겠어요. 문장 좀 이해하세요. 천천히 해석해 보면서 다음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이건 동격이라고 보기 힘드나요? spreading light 이건 그냥 수식으로 보시고 봅시다. 빛을 퍼뜨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to be the candle 이게 동격이네요. 두 가지 방식 요거랑 동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to be the candle 내가 양초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to be the mirror that reflects it 이것을 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아주시고 다음 the fear of saying something stupid which is stupid people never have 여기까지가 끊기고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이거 진짜 좀 어려운 문장 같아요. 딱 봐도. 포스가 좀 느껴지죠. 빨간색 가보고요. 여기 have heads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멍청한 바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죠. 오케이. 근데 어떤 거냐면 멍청한 사람들은 절대 갖고 있지 않는 이게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는 공포네요. 오케이. 멍청한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공포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멍청한 것에 대해서 바보 같은 것을 말하려고 할 때 느끼는 공포 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has censored 이 censored 이라고 하는 것은 검열하다는 뜻이에요. 검열 검열은 뭐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안 되나 되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거죠. 나쁜 아이디어보다 원스 가르치는 건 아이디어죠. 나쁜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검열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멍청한 것 같은데 근데 멍청한 것 같은데 좋은 얘기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나쁜 생각보단 좋은 생각을 더 많이 검열했다. 좋은 생각을 더 많이 없앴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여기 분석 분석 잘 하시고 다음 제네릭 다이벌시리 유전적 다양성이죠. or 이게 동격이죠. the range of different in her traits among individuals within species 까지 끊고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보면 어떤 종들 안에서 개체들 사이의 각각의 개체들 사이에 있는 다른 유전된 특성들 in her traits 가 되면 유전된 특성들이 되는 거죠. 다른 유전된 특성들의 더 range of 범위 다양한 다양한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다양한 유전적 특성들 이거를 설명해 준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generic diversity 라고 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요? 제가 좀 봐봐겠네요. 다시 갈게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종 안에서 개체들 개개인의 개체들 사이에 있는 the range of 다양한 여러가지 유전된 특성들 이게 바로 generic diversity 됐어요. 이것은 provides the basis for evolution 진화에 대한 토대를 제공했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죠. 됐죠. 자 다음 You shouldn't miss the fact 당신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건 동격 접속사 되시죠. 너무 중요하죠. 뭐뭐라는 사실 오케이 the first impressions 첫 번째 인상이 첫인상이 do not have a lasting effect lasting effect 라서는 지속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진 않는다 라는 사실을 당신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맥재씨 9번 가보죠. The question 주어 Whether science is to be pleased or blamed here. 여기가 동사 일단 구문 분석부터 하시고 과학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비난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즈투잖아요. 약간 미래적 느낌이에요. 비트용법 미래적 느낌 그러니까 과학이 비난을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에 관한 질문은 의문은 오케이 이게 동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동격으로 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것은 달려있습니다. 뭐에 이 사용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달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과학기술을 만들어진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과학이 칭찬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사용됐다면 칭찬받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됐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것이고요. 느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The notion Must be overcome That 이게 동격이네요. 그쵸? We must be regular 우리가 반드시 regular 해야 된다. 규칙적이어야 한다. 혹은 정기적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은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린 이러한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It robs you Rob A off B 중요한 수거에요. A에게서 B를 빼앗아가다. 이 어부란 단어가 전치사가 분리박탈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b A off B가 되면 A에게서 B를 빼앗아가다. It robs you off the chance to be extraordinary 당신이 비범해질 수 있는 대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고요. 그리고 당신을 mediocre 이거는 그냥 평범함에 지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당신을 이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느낌으로 받으시고 여기까지 챕터 4 였나요? 챕터 4 파트 1이 끝났네요. 챕터 4까지 본격구문 사비구문 조금 어려웠는데 천천히 잘 음미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분석하면서 아시겠죠? 그냥 강의만 듣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23, 24, 25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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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